요즘 목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? 잠을 자도 개운하지 못한 이 찝찝한 기분 이런 고민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, 더 편안한 잠을 만들어줄 수면마사지 100의 라쿠모 M70을 소개할게요 대구 하늘대 MOU에 연구개발로 탄생한 경추어 척추가 바른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 부분이 C자형 커브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경추 지지를 해주고 또 우리 뒤척이다 보면 자세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최적의 27도로 만들어서 자세가 바뀌어도 편안한 높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쿨링 라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땀과 노폐물을 억제해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구조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요 또 눌러보면 아실 거예요 공일도의 뛰어난 보관력으로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할 메모리폼이에요 이 소재가 또 일반 그저 그런 저가 메모리폼하고는 달라요 무려 KPX 케미칼주의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원료 사용으로 유해성분 불검출까지 확인받은 제품이에요 특허까지 출원한 상승과 하강을 하는 캠 방식 설계로 주무실 때 이물감을 최소화시키고 3단 에어백 기술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해 승모근, 경추, 후드 하근에 최적화된 3단계 마사지 모드까지 가능해요 이 고무볼, 안마볼이 내장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쿠션감과 덜 꿀어 마치 마사지샵에서 손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인지 제가 마사지샵 가서 받는 느낌하고 너무 비슷해요 원래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고 항상 일할 때 긴장되는 이 목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받을 때마다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이런 마사지 기능이 수면백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집에서 편하게 언제든지 마사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이게 수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수면을 돕는 음악이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증대시킨대요 그래서 이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음악 역시 숙면의 중요한 요소래요 듣고 싶은 음악과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다?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블루투스 연결 기능까지 있으니 이젠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서 편하게 마사지 받으세요 이 라쿠모 브랜드는 100% 국산 원자재만 사용하는 100% 국내 생산 제품이에요 소개해드린 라쿠모 M70 외에도 본인의 체형과 목적에 따라 기능성이 다른 433, 433+, 505, 캠프 등의 다른 라쿠모 라인업 제품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세요 라쿠모 M70 수면 마사지 베개와 함께 개운한 아침을 위해 여러분도 꿀잠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